지금부터 강민호의 딸 강아이의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컴온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자 시작 저는요 이름이 발레리나 찍어 그냥 여자 안녕하세요 찍어 그냥 찍어 찍어 전화 엄마 하이도 아버지 자 하이도 안녕하세요 이안님 윙크 하트 사랑이 어떻게 갑자기 이게 누구야 이런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 위에는 누가 붙인 거예요 공주 하이요 어떻게 붙인 거예요 손에 닿아요 네 봐봐요 어 오오 하이도 없지구요 오오 하이도 없지구요 열일구 흠을이 지요 열하나 지요 열하나면 열하나면 오오 하이도 진거 林 진거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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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줄거야? 네 됐어 볼거야? 네 빨리 해줘 파이도 먹으러 파이도 먹으러 파이도 먹으러 파이도 먹으러 야 빨리 먹으러 라 라 라 요플레는 어떻게 먹는거에요? 엉엉엉 뱅뱅! 왜? 무서워! 없어! 그만 먹으면 될 것 같아! 계속 먹을 거야? 없어! 그만 먹어! 이제 없잖아! 아빠! 엄마 까끗! 까끗! 아빠 까끗! 소외 시켜줘! 부릉부릉 부릉! 부릉! 그 뭐야 삐용차! 엄마 까끗! 엄마 까끗! 엄마 까끗! 엄마 까끗! 엄마 까끗! 엄마 까끗! 여기 서원님!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어? 용? 야야! 야야! 어? 저희들이... 너 둘 다 뭐하고 있는거야? 안녕하세요! 자, 이번에 하이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신디였다. 근데 얘 이름 뭐야? 누구? 얘. 얘. 라이언즈. 라이언즈. 이름이 라이언즈야? 응. 그 다음 얘는? 미니. 얘는 미니? 얘는? 피크. 그 다음 얘는? 얘? 하오는. 하오는고, 얘는 샤샤고, 얘는 쥬쥬, 얘는 하하, 루리, 너하, 신디. 이름 다 알아? 응. 음. 자, 이번엔 이하니의 부릉부릉을 소개합니다. 우리 이하니는 벌써부터 벤틀리를 타고 있네요. 빵빵. 빵빵. 누구세요? 네. 아..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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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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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이요? 바이 바이요 하이건 무슨 맛이야? 초콜맛 이안님 무슨 맛? 무슨 맛이야? 딸기맛 뭔이야 이안님 안 먹어 딸기 아 엄마 아 전신대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하이가 좋아하는 그림 퀴즈 시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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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 똑같다 가위바위보 오 엄마 꼴등 가 그럼 하이가 먼저 할게 아빠랑 하이랑 시작해야지 아니 하이가 먼저 했잖아 그래 그럼 하이가 먼저 해 근데 하이가 먼저 가위바위보 아빠가 왜 똑같이 가위바위보 아 이거 언제 아 이거 언제 엄마 하이가 뭐야 침대 딩땡 딩땡 이불 포수 딩 엄마가 아는거 토끼 토끼? 이거 토끼야? 토끼 그린거야? 근데 토끼가 이렇게 있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있던데 토끼가 변할 수 있대 변할 수 있대? 마술토끼 그럼 정답 마술토끼 토끼 마술토끼가 옛날에는 이렇게 있던데 이게 이렇게 토끼 토끼로 진짜 변한거래 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토끼로 지금 토끼로 변한거래 헉! 울었구나 동생 탁 딩동댕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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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랑 꽃집 사과랑 꽃집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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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해볼까? 하얘 맞춰볼래? 아빠 해본다 실제 아빠 아직 안그렸잖아 아직 안그렸어 집 사과 사과 현집 땡 해집 해집 땡 산 산이랑 나무나 집 이렇게 다같이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을 뭐라고 하죠? 힌트 이게 털 아니야? 헐 털 박수미 아니야? 헐 박수 세게 음 파 히 맞지? 파 히 무슨 파이야? 초코파이? 토끼? 응 수건 정답 뭐야 수건? 응 수건이야 엄마 수건 좋아해 엄마 수건 좋아해 이거 뭐야 뭘 그린거야? 나이야? 그게 뭐에요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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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버렸어 엄마 수건 좋아 조금 거기서 뭐하세요? 엄마 수건 좋아 얼굴 잘 먹네 하이도 주먹는거 보여줘 우와 완전 잘 먹네 하이 하이가 그 친구들 소개시켜줘 신디는 한살이고 얘는 열두살이에요 한살 열두살 그렇게 차이가 나 네 하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릅시다 여기서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누구에요? 옆으로요 여기에요? 네 뿅 뿅 이 사람 누구지? 할머니 아빠 엄마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아빠 누가 날 깨웠지? 나요 누가 날 깨웠지? 누가 날 깨웠지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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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잘자 아빠 아빠 잘자 아빠 잘자 엄마 잘자 빠이빠이 해줘야지 네 손 하트 양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는 어떻게 해? 윙크 잘자 이따 엄마 옆에서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자 잘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